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. 같은 호에 대한 이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원주각의 크기가 모두 같대요. 그 다음 원에서 호가 반원일 때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당연히 90도가 되겠죠.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90도입니다. 자, 180도가 중심각이니까요. 그게 절반인 거죠. 자, 이럴 때 AB가 원호의 치름이면 APB라는 것은 90도입니다. 반원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이니까 원주각의 크기는 180에서 1분의 1에서 90도입니다라는 것 연결이 되시죠? 자, 그러면 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APB라는 각, 자, 여기는 AB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. 그래서 이 중심각의 절반이 되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같아요. 그러니까 원주각도 1분의 1. 중심각이 같다라면 원주각도 1분의 1. 그러니까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이 정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